난 비겁자일 뿐이야 언제든 숨고 얼굴을 감출 준비가 된 사랑해 지금 제 핑계를 대고 도망치시려는 겁니까? 할아버지 폐하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일이 잘되면 약속만 지켜주십시오 그런 왕이 뭘 할 수 있는데 왜 아직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아직 살아있어야 되냐고 죽이고 싶냐 그럼 죽여 시작도 없었으니 끝도 없는 거라고